안녕하세요 형님 34분 늦으셨네요 상하 많이 맞히네요 힙한 노래를 듣고 계신데 아 네 많이 맞히네요 죄송하지만 저작권 때문에 네네네네네 오늘 어떻게 저랑 같이 배송데이트 아 그런 컨셉인가요? 아니 뭐 컨셉은 없는데 그냥 방금 한번 지어내 봤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는 거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송을 하게 된 원흉 원흉이요? 원흉이라는 단어 맞아요? 경유님과 오늘 재밌는 하루를 보내시죠 오늘 아우트가 올 집원이어서 재밌으실 겁니다 어제 경유님이 문자로 교육을 또 해주셨잖아요 그죠? 교육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고 알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 문자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하나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직접 돌아봐야죠 그럼요 그냥 한 말이에요 교육님 보통 오늘 하는 라우트 같은 경우는 혼자 하면 몇 시쯤 끝나시나요? 1번씩 조금 안 돼서 끝나죠 한 350, 60개 350, 60개 하는데 그때 끝나요? 오오 교육님 지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? 그때 촬영한 게 한 달 정도 한 달 안 된 것 같은데 한 달 반 정도 됐죠 아 한 달 반 정도 됐네요? 금방 고수가 되셨네요? 아니 고수라기보다는 초보 탈출 정도입니다 오늘 저 가르쳐 주시면서 하면 더 빨리 끝나겠네요? 아 그건 모르죠 그 올리님 배송하신 거 영상을 봤는데 어... 좀... 장난이 없던데요? 오늘 올 직원이라서 좀 달려야 되는데 괜찮으시죠? 아 그럼요 직원은 그런 맛으로 파는 겁니다 어... 다이어트 하는 맛 어 근데 교육님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네 벌써 살이... 엄청 빠졌죠? 더 빠진 것 같아요 엄청 빠졌죠? 몇 킬로 빠지셨어요? 재보진 않았는데 체감장 10kg는 넘게 빠지지 않았을까요? 오 진짜로 뭔가 가름해지고 어깨도 좀 좁아진 것 같고 하하하하하 어 김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희님은 뭐부터 하시나요? 여기까지 여기 정리하고요 어 뭐야 이거 정리하고 이제 가지고 올 때 가지고 와서 접재, 소분해가지고 접재해야죠 오케이 여기서 이제 606cd 해주시면 됩니다 어제 보내주신 건 606ab 아니였어요? 아 606ab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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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자주 헷갈려요 원래 많은 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아 진짜요? 네 저 하는 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세요? 하하하하하 이제 가져왔습니다 뭐 하면 되나요? 이제 소분을 해서 적재를 해야죠 저희가 가는 순서 역순으로 배송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순서대로 네 적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? 여기가 제일 안쪽 아 이게 판모양이라 생각하고 네네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재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모양으로 네 아 이거를 다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쵸? 그래야 적재도 빠르고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면은 저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수도 있지만 보면서 바라보라 적재를 하는 거예요 아 좋다 좋다 이거 꿀팁이다 개꿀팁이다 그쵸? 고! 가시죠 이 그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여기 깔아놓은 거에 배송 노선이거든요 그럼 노선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재를 해서 넣어버리면은 도착했을 때 꺼내면은 순서대로 계속 있는 거죠 아 팀장님 이거 짐 엄청 크고 무거워 보이는데 좋은 짐 아닌가요? 주실래? 제가 팀장님 아까 똥짐이 있다고 네 놀렸거든요 저희도 나왔습니다 하하하하하 어항 받침대예요 어항 받침대 어항 받침대 어항 받침대 어항 받침대 어항 받침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매일 나오나요? 매일 나옵니다 오늘 있으세요 여러분 아 오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스 여기 박스 모르는 거 같진 않은데? 모르는 거 같진 않은데 박스가 많이 돼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아 진짜요? 네 애 먹습니다 이거 진짜 아 아 하 이런 건 일상입니다 일상 이게 사람이 마음을 곱게 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진짜? 하하하하하 방금 놀대고 왔는데 바로 나오는 거 봐 하하하하 형님 드디어 이제 출발 형님 되게 잘 알려주시는데요 그래요? 귀에 쏙쏙 들어오고 어 다음엔 저 혼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아 이게 제가 아직 시작할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배우면서 헷갈리거나 그랬던 거를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잘 알려 드릴 수 있지 않았나 아니요 진짜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차이사님이랑 팀장님이 가르쳐주신 건 도움이 하나도 안 되신 거예요? 그렇다 봐야죠 야 이제 배송 야 이제 배송 배송 고고 고 고 고 고 슬로우 슬로우 키키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은팀 아 그래도 앞에 다 있네요 그렇죠 앞에 다 있죠 고고 고 고 어 엘리페이트 있다 어 이런 터번에 너무 좋는데요 2층 2층도 그쵸 엘리페이트 타고 물은 건강해야 되니까 그쵸 오늘 하루만 할거 하고 말거 아니잖아요 형님 걸어올라 가시죠? 전 3층까지.. 아 진짜요? 네 아 전 늙어서..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되요 혹시 오리송하면 안되니까 오케이 내몰면 그냥 내몰면 됐나? 그니까요 괜찮으신가요? 할만하신가요? 적재.. 물론 지금 첫집이긴 한데 바로 나오니까 좀 재밌는데요? 그쵸 딱 봤을 때 바로 있으니까 가시죠 가시죠 보고 어우 잘 찾아주시는데요? 적재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못 찾고 있어요 이게 꼭 웃긴게 하나가 없어 하나가 떴다 무슨 물건이에요? 어항받침대 어항받침대 송층인데 엘리베이 있겠지? 자 갑니다 네 어떻게 들어야 돼 이거 오우 오우 비밀번호 좀 한 번 눌러주세요 비밀번호 눌러주세요 비밀번호 빨리 빨리 비밀번호 봐야되는데요? 아 빨리 빨리 봐요 그만 찍고 비밀번호 29비 아닌가요? 이거 무거운거에요 어디지 근데 어서오세요 무거운거 마세요? 네 진짜 70kg 정도 정도 우와 오우 오우로 어 가벼워오 왜이 någon 버릇 인짜로 everybody 운전 에어 territor 아 벽 오우 한간만 내려 줄 수 있나요? 문 열때 걸리면... 그쵸? 올라가세요. 가시죠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기서요, 저기서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배송 중 소소한 행복. 아, 갑자기 힘이 나는데요? 정말요? 아, 너무 감사하네, 진짜. 맛이 어떠신가요? 고다운! 올린니? 눈이 풀린 것 같은데요? 진짜 엄청 오래 한 것 같은데 배송 시작한 지 3시간밖에 안 됐어요. 이제 반했어요. 손이 덜덜 떨려. 99가구. 99가구 됐나요? 이제 100가구 했네요. 많이 했어요. 1시간에 30가구씩 했잖아요. 그쵸? 할만하신가요? 오늘 별로 안 할만한데요? 전 하나도 안 힘든데요? 왜 죽을 것 같지? 슬로우 슬로우 키키! 슬로우 슬로우 키키! 어, 신나게 해주세요. 화이팅하게. 슬로우 슬로우 키키! 오, 속도가 많이 느려지셨는데요? 기분 탓이에요. 아, 엘베이다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엘베이도 개발한 사람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. 원래 이런 곳은 엘베 없이 걸어 올라가는 맛입니다. 7층까지 있는데? 오, 능수 논단 하시네요. 그쵸? 영상이랑 좋은 거랑 어때요? 근데 저번 영상보다는 좀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? 발전이 있어야죠, 사람이. 아, 근데 요번에는 경희님이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다음에는 진짜로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적재가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. 적재만 잘하면 배송이야. 그쵸. 적재랑 동선. 그쵸. 그거만 하면은. 1회전 마지막 배송. 화이팅. 1회전 끝나는 소감이 어떠십니까? 지금 2층 올라왔는데요? 나에게는 지금 2층이 엄청 많아요.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뭔지 아세요? 어떤 건데요? 나한테 진짜 그래요. 뭐 맡아보실래요? 아니요, 아니요. 기다려두고 얘기한번 하세요. 1회전 끝나는 물에 2회전 끝나는 물을 그럼 3회전까지